영등포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 창업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고부가 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벤처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. 대상은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만 20세에서 39세의 청년으로 1인 창업 의지가 있고 1년 이내 창업했거나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입니다. 사업 의지와 마인드, 시장성, 고용 효과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달 1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.